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. 이거는 비빔국수 근데 면이 조금 달라요. 우동면도 아니고 좀 굵죠? 이거는 여기 있는 올반게 누들무기입니다. 소셜사이트 보다가 신기하다 싶어갖고 구매를 했어요. 저는 곤약면만 봤었는데 이렇게 있는건 처음 봤습니다. 이거 두 봉지 했구요. 그리고 여기 빨간색 소스는 여기 들어있는 소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김치랑 김도 같이 해서 먹을게요. 짠 비비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이 식감이 되게 궁금해요. 무그루 면을 이렇게 보이시죠? 면에서 딱히 냄새 안난 것 같은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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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이 올반게 목에 쫄깃한거를 심하게 생각했었나봐요. 음 그쪽으로만 요게 면으로 만들어질 때는 탱탱함도 있어야 되고 끊어지지도 않아야 돼서 뭔가 다른걸 첨가했을거에요 모르겠는데 약간 굵은 곤약면 같아요 성분은 물론 곤약이랑 틀리겠지만 식감이 약간 넓은 곤약면 같네요 제가 약간 그 묵먹을때 김치에다 요렇게 김 해갖고 싸먹는거 좋아하거든요 묵을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맛있을지 음 음 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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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김맛이랑 올려줄꺼 더 맛있어요 저는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음 근데 이 정도면 저는 곤약보다는 훨씬 식감이 좋다고 생각해요 비빔장 소스가 새콤달콤해 맛있네요 이거 누들 짜장면 만들어도 맛있고 떡볶이 넣어도 맛있고 음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향이나 맛은 없어요 저한테는 쫄깃쫄깃쫄깃 clone 음 굳이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구요 먹어보라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까 다이어트 그 안에 닭가슴살이 질렸다거나 고장돼 질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쯤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~~ 안 닦였었어 죄송해요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막 대단한 노력의 다이어트 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식사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거에요 대신 요거는 하나만 먹어야겠죠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니까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재 여러분 사랑해요